미상훈련을 가장해서 실내 대필용을 내리세요 외부로 새는 정보를 차단해야 합니다 현주야 우리 식구들에게 멀리 피해라 사고 사실을 숨기다니요 원전 사고입니다 원전 사고 이럴수는 안 돼요 퍼뜩 나가야 됩니다 대역에는 대역이 넘게 된 거 국민 여러분 저희 정부는 솔직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나서지 않으면 우리 가족들도 다 죽겠구나 우리는 반도라의 상자를 열었 뿐이다